이게 저 아입니까? 헤헤헤. 제끼제. 헤헤헤. 이거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만들었지. 그래도 이 그 명색이 가수 활동하는데 포스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? 아 근데 앨범도 이렇게 내시는. 있죠 당연히. 그래도 호가 받고 하는 이 정직 가수인데. 왠니. 쯧. 이래. 잘생겼지예. 이래 사도 이래 봉.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부족한 정도. 예. 만들어. 자비를 들여 음반 한 장을 냈다는데요. 그때는 뭐 모르고. 제가 밀어준다고 해가지고 돈이 퍽 들어갔는데. 지금은 막 크게도 많이 가지고. 늦게 시작했으니 더 열심히. 가게에 노래방 기계까지 들여놓고 노래연습을 한다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일. 예. 오늘의 사람은 나. 사랑만 하고 가도. 아쉬운데. 이. 얼마. 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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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이가 없어요. 사람이라면 사랑한단 말은 왜 미안합니다. 미운 아내 그래도 예뻐요 아이고 말로만 미운 아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 그 이름은 서성자여사 신나셨다 신나셨어 가게에 손이 많아야지